미래를 움직이는 아홉 가지 권력 식량 에너지 생명공학 인공지능 정치 디지털 권력 신경제학 휴머니즘 로봇이 그것이다 휴머니즘이라는 권력이 살아남지 못하고 로봇이라는 새로운 권력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20년 후 이래서 자유로운 시기가 올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기술 패권의 승자 생산자의 편에 있을 것인가 4차 산업의 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공장,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바이오 헬스케어, 컴퓨터, 데이터, 모바일리티, 식량과 에너지 분야 중 가장 우위에 서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